넌 나 어때? 떨리고 설렌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? 무슨 뜻인데? 무지 좋아한다는 뜻이지. 나 원래 엄청 게으린데 요즘은 알람 켜지기 전에 일어나. 빨리 학교 가서 너 만나려고. 그리고 너 만나면 가슴이 남... 안녕. 너가 내 남자... 뭐라고 어떻게 말해. 이상해. Is this general trash? 뭐야? 내가 뭐해 가지고 있어? 어? 행동을 왜 가지고... 어! 별일 아니었어. 좀 어색한데?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. 그럼 가르치지 마. 하나 둘. 아 이것도 안 되는데. 큰일 나는데. 어 하나 둘.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. 주문 뭘로 도와드릴까요? 어 괜찮습니다. 아 본인 스타일로 잘... 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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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